연중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연중 시기 안에서도 우리 부활의 기쁨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랑의 빛, 바로 우리가 그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강림대축일을 맞아서 견진받으시는 수원교구 교영자매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성령 7은 가득히 받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로 천지교회에 입문했다면 견진성사로 주님의 군사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7은 특별한 은총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진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실 영상팀 피디들이 성령 강림대축일을 맞아서 꼭 7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 올해 특별히 어느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압력이 너무나 심하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걸 누르면 아마 이 안에 성령 7은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뽑기 하겠습니다. 저의 은사는 굿쌤입니다. 정말 저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은사가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어? 바로 효경입니다. 내년 성령 강림대축일 때는 또 어떤 은총이 뽑힐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견진 7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